이런 부실투표 이거는 자초한 거 아닌가.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통 연차 높은 사람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노정희 대법관은 지명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그런데 이게 소위 이른바 우리법 연구의 할당제인지 여성할당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행을 띄어서 그 앞에 중앙선관위원장 할 수 있는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세 번째 순서 관행대로라면 세 번째 순서인 노정희 대법관을 안친 거예요. 그때부터 야당 반대하고 말 많았거든요. 결국 노정희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의 무능과 안일함이 이 지역구석구석에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